이리와 나비야 야옹 나비야 야옹 웬일이야 왜 아까 그거 안 먹었어 나비야 나비야 야옹 나옹 나비야 왜 그래? 아멘 아멘 뭐야? 아멘 아멘 너 왜 자꾸 따라오냐? 나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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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비야 빨리 친구한테 가있어 이리와 이리와 빨리 가 친구한테 가 나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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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비 나비 내 남자들 집에 가볼까 또 가볼까 나비야 화장 안 나가 나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